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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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히히히히히히 아 왜 자꾸 매렵지?! 앗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한 주펄님 10일결 구독 감사합니다 와 벨코지 선물 감사합니다 쏘야님 벨코지 선물 땝땝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만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할 수 있는거 아니지 파편? 쏘주요님 쏘주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구랑 LCK 보세요 제 경기 보지 마세요 눈이 썩어버릴수도 있어요 로히 블랑쿠님 1년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녹턴 녹턴 감사합니다 나 우드로 아니다 나 우드로 아니다 이렇게 하는거야 코드 코드 입력 오케이 왜이렇게 잘해주는거냐고 팀 분위기 좋을때 많이 받아야되요 팀 분위기 안좋으면 못받아요 이제 제 실체가 까발려지고 이제 제 실체가 까발려지고 사람 대전 못받으면 이런것도 없습니다 지금 받아놔야되요 받을 수 있을때 상대방의 호의 받는것도 용기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고평가를 받고있기때문에 백설 지금 우리팀에서 유일하게 알아친 사람 백설량님 백설량님 나랑 라인을 써봐서 냄새를 이제 맡았어 실체를 이제 드디어 알았어 근데 다른 분들은 아직 몰라 이때 호의를 최대한 받아놓는다 이거 어떻게 어디서 코드 어떻게 해 코드 후원 감사합니다 아 캐리아님 전승 우승하십쇼 화이팅 캐리아사부님 오 야쏘 카이사 어딨어요? 히미로만 정했는데 티미를 만정했는데 오 그쪽 핏주리얼 오오 기타 기타 rp 충전 오른쪽 아 코드 사용하기 어? 바드 주셨어요 우주비행사 바드 우주비행사 바드 에메랄드 이런거 어떻게 갖고 계신거야? 라이어 파트너 이거 선물 종수가 안된다고 했는데 종수는 굉장히 생각보다 더 무능하네 친절한 금자씨를 다시 봤는데 실체를 숨기고 호의를 받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침착한 병관씨 사십세 거야동 이탱기님 오어 미친 말이 돼 이게? 어? 도형 도형 뭐야? 미친 도형 실버야? 진짜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실버는 아깔리 오우오울 오우ура 오우우어 오우우 cast 오우우 나 내 전적은? 어! 한눈 지민 자랭 근데 이거는 이길 수 밖에 없는게 제너님이 자랭 브론즈로 나왔어요 아 다른 분들도 아래티어로 나오고 동탁공룰이 개인 심판할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쌍배님이 휴방이라서 오늘 급작스럽게 정해져서 쌍배님은 못 오실 수도 있어 아 아 아 탑은 모데카이저다였나? 모데 아, 모데 없네? 이런 건 사야지 않아? 어, 아니네? 아, 디코? 디코 들어갔는데? 침, 아, 침둥이 있는데? 다른 방에 다 안 계신데? 아, 감사합니다. 쏘야님 야, 이 아칼리 이거 너무, 어? 매혹적인 거 아니야? 포즈? 어? 이 탄탄한 이 근육질 등판? 어? 뭐? 나도 은근히 많은데, 이제? 귓보삼 귓보삼 침둥 저번에 디, 디코 하던 곳 침착맨의 둥지 침둥 침둥을 모르는 사람 있어? 스트리머 중에 헌재 이지현 아, 전 진짜 말 안 했습니다. 이거 이거 합치자고 안 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디코 지웠어요? 어... Grund 주때 드랄비 静 다 그 struck gun 다 디코 주소 케톡으로 케톡으로 보내드릴까? 아님 아님 여기다 딱 아시네 쟤너님은 침둥 딱 아시네 다시 보내드려 여기다 보내드릴게요 공포 사이트 아닙니다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자 숙지를 합시다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전멸 빠지면 5분 붙여서 말하기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하기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일단 제 식대로 한번 들어갑니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너무 막 준비할 시간이 안되고 하면은 더 미리 말하던가 해서 뭐 좀 해볼게요 쓰레쉬할 때 알쓰고 있쓰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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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연님 오늘 약속 왜? 아 오늘 약속이 파토가 됐습니다 왜 파토가 났어요 시무룩해졌네 시무룩해졌네 희재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아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시무룩한가봐 왜 이렇게 시무룩해졌어 아닙니다 시무룩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어 그 쟤너님이 오늘 생일 다음날인데 소연님도 초대하겠다 소연님도 초대하겠다 소연님도 초대하겠다 아니 왜냐면 생일 뭐 내가 뭐 뭐 억지로 뭐 합니까 아니 생일 다음날에 숙취가 아직 좀 있으시대요 뭐 말을 못하게 선생님 선생님! 저요? 저요? 네. 이거 혹시 자유랭크 안하고 솔로랭크 혹은 듀오랭크로 팠어요? 방? 아... 쟤너님이 파셨어요. 좀 기다리시면 바꿀게요. 제가 요청을 해서. 쟤너님 뭐 하시나봐 지금. 강소연님 오랜만에 약속 있다고 신나서 미용씨도 갔는데 파토 났다고 후원이 들어왔네요. 미용실은 안 갔어요. 그거 다시 환불해 주셔야 할 듯. 허위 사실이니까.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환불해 주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지. 뭐 그냥 모임 있는데 모임 있는 걸로 미용실까지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용실은 그냥 원래 가는 거잖아. 그렇죠? 뭐 기념일이라고 해서 뭐 무슨 졸업식이라고 머리 깎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말실수를? 아니 아닙니다. 어차피 저기. 채팅창이 갑자기. 오늘 원래 아카츠키끼리 만나는 거였는데 어차피 내가 머리를 하고 가든 얘는 저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진짜 가슴이 아프네. 하. 그러면. 그래서 지금 백설량님도 갑자기 시간이 된 거구나. 백설량님 근데 그 뭐야. 거기 사시지 않아요? 뭐고? 아니요. 동탄에 사십니다. 아. 동탄 나루맘. 그게 동탄이 자기 사는 곳이구나. 네. 요즘은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합니다. 아. 그. 집에 자기 지분이 있어요? 네. 건물 있으신 분입니다. 아. 자기. 자기 돈으로 한가요? 네. 미친. 아. 원래 좀 사나? 집이? 아니요. 자수성가십니다. 아. 자수성가 스타일. 몰랐네. 이렇게 좀 알뜰살뜰하신 분인지 몰랐네. 아니 이게 그게 돈을 잘 보고 못 벌고 떠나서 이게 그 수중에 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그 어? 건설적이고. 그쵸? 근데 왜 안 와? 아. 거의 접속은 돼 있거든요. 이거. 저기. 그. 제가. 방 팔테니까. 선생님. 다시 초대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좀 이따 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근데 이거 다 니껴나셨네? 그니까. 이거. 굴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아. 들리시나요? 예예예예. 네. 그. 잠깐만요. 희재양. 희재양 계세요? 희재양. 아. 희재양. 선생님.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삼국지를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게 어울릴까요? 어. 아니.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삼국지. 꼭 이거 삼국지로 할 필요가 있나. 하지 말죠. 저는 큐돌리는 기계가 더 맘에 들거든요. 저도 큐돌리는 기계가 더 좋은데. 그쵸. 끝까지 이겨내세요. 끝까지 이겨내.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리. 존중받을 권리는. 자기가 쟁취해야돼. 끝까지 이겨내. 끝까지 들은 척도 하지마. 저 근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이 말하면. 제 욕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제가. 제가 막 다 받아내기 버거우면. 주우민 작가님한테 넘기면 되니까. 다 일단 제 쪽으로 보내십시오.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결국 떠넘기시는 겁니. 어 야 근데. 어. 이거 왜 우리. 빨간 느낌표 텐데. 저희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선생님들. 그. 팀장님. 그. 희재양이 좀. 알아본대요. 아 근데 저희 4인큐 아닌가요. 한 분은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빨간 느낌표가. 이게 그 진희재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캐로 오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크림을 하면은. 쌍배님 없이 하잖아요. 그럼 도움이 될까요. 저희 팀연습에. 만약에 저희가 지면은. 사실상 정글이. 라이너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그쵸. 정글 없이. 만약에 져서. 저희가 오히려. 사기를 떨구게 되지 않나. 싶네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정글 없이 이기면. 이긴대로 좋죠. 네 명이. 네네. 정글 없이 지면. 쌍배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저께 다 이겼는데. 다른거. 다른게 있다면. 쌍배님 없을 뿐이에요. 아. 우린 져야된다. 그니까.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이에요. 아. 그런 수수가. 그쵸. 어. 그리고. 쌍배님 없는. 그. 제넌팀이.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엔터테인먼트. 아. 아. 9시쯤에. 순당무님 팀하고. 한판. 그전은 우리끼리. 근데. 잠시만요. 그전까지는. 김도님을 초대해볼까요? 아. 아. 김도님 가능하시나요? 아 지금. 아. 게임을 돌리셨네. 아. 실버 인잰데. 최근 전적. 한. 7연승인가 하셨는데. 기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음. 아. 정글. 정글. 어떤 분으로 좀. 해야 될까. 음. 이런 분. 뭐. 주변에 뭐. 스트리머 분. 안 계시나요? 너무. 극히. 개인적인 분들이라. 네. 전 좀. 찐이어서. 네. 초대할만한 사람이 없네요. 아. 찐이어서. 그럼 종수씨로 한번 초빙을 해볼까요? 종수님이요? 예. 철면수씨님. 아. 어. 가능하시다. 혹시 티어가 어디신가요? 아. 골드인데. 실버 골드가 한. 고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괜찮은데요? 아. 종수 지금. 핫스스톤 대회 연습 중이라서 좀 힘들겠네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다 한 분이 계시는데. 초대하세요. 아니요. 근데. 안 물어보긴. 제가 저번에. 롤대회 때 아시. 알게 된 분이신데. 네. 그. 정글러분이시긴 하거든요. 예. 좋아요. 갑복이님입니다. 어. 좋아요. 갑복이 진짜 잘해. 어. 나 왜. 이거 안 돼있지? 아. 게임중이잖아요. 저 근데. 롤토치했습니다. 금방 끝나실 듯합니다. 아. 롤토치에서 한 10분이면 끝나나요? 대충 그렇지 않나요? 어. 기압버기. 기압버기 딱.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기압버기가 또. 판수로. 아니 그. 판태원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판 하면은. 9시 돼서. 한 판 하고. 가면 되겠다. 그죠? 한 두 판 하고. 저 잠깐. 마이크가 안 돼서. 마이크 좀 세팅할게요. 게임은. 가능해서. 잠시만요. 네. 아. 깨똑 보자고요? 깨똑. 아. 지금. TFT 방송 중이라. 안 된답니다. 아. 아. 아쉽네요. 아. 아아아아아아 Davidson.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방송 중이셨구나. gastric 죽는다. 까아아아뷧. copy. 월냥이형 없나? 월냥이형. 베돌아지 그거 아니야. 주 낼 원 아니야. 여기에 빈 면은. 바로바로 들어와야지. 아까도 왜이렇게 웃기지? 아까도 왜이렇게 웃기지? 아까도 보셨어요? 아 다 안계시나? 아 다 어디가셨어 선생님들 아 챔피언 선택이야 취소되라 누가 닿지 안넣었나? 13분이라고요? 어디에 나와? 13분이? 챔피언 선택인데? 종수 된대? 종수 그러면 오라고 좀 전해주실래요? 아 종수 있으면 든든하죠 많이 지났구나 꼭 이기세요 채팅 테러 하려는건 아니었는데 네 미안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야식도 챙겨드세요 블랙푸드 위주로 다음에 두어 같이 해요 성님 블랙푸드는 뭐해요? 블랙푸드 몰라요? 검은콩 검은깨 이런거 몸에 좋아요 그게 아 그런거 챙기시는구나 기안84가 엄청 챙겨요 아 몰랐네 네 그 약간 그분 10년 전부터 블랙푸드 항시 복용 왕싸 맞다 블랙푸드 하니까 짜장면부터 떠올린 내가 너무 슬프다 근데 짜장면이 왜 웃겨요? 짜장면이 왜 웃긴거야? 아니 웃긴게 아니라 웰빙 식품 위주로 얘기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들리시나요? 예예 선생님 잘 들립니다 어 잘 들립니까? 종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괜찮겠죠? 어? 전성비씨가 들어왔네 괜찮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자랭인가요? 어떻게 되는건가? 스크림인가요? 일단 자랭 진행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어우 자랭 때 우승자 출신 정글러 시면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쌍배님이 자랭 때 우승 해보셨나? 쌍배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요? 모르겠네 자 오시면은 이제 가면 되겠네요 그 종수한테는 어 침둥 침둥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은 저 저분은 누구시죠? 그 종수 철면수심 아 정글 용병으로 지금 잠깐 들어왔습니다 용병이 없으셔가지고 갓보기님이 안되가지고 제가 뭐 생각해보니까 그 그것도 안했네요 그 말씀도 안드리고 막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저희 연습한다고요? 네 말씀 안주셨어요? 아냐아냐아냐 여러분들께 종수를 데려와도 되냐 이런 말씀을 네 뭐 근데 뭐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지금 각자 그 채팅 침출창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종수씨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철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아 종수씨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쌍배님이 오셨다는 소문인데 그럼 팀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쌍배님 안오셨어요 아 안오셨어요? 그거 착 착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채팅창에다가 쌍배님 오셨다고 어? 왜요? 안왔어 안왔어 나 못봤는데 쌍배님 오늘 쉬신다고 하셨는데 아 오늘 휴방인데 하루 있는 휴방을 부르면 오늘 하루 휴방 유일하게 휴방이신데 우리 팀원들이 지금 지켜줍시다 휴방은 진짜 네? 지켜줍시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연습하기로 한건 침착맨님 아닌가요? 아니 혹시 대시는 분 대시는 분 여쭤보니까 갑자기 또 이게 좀 이상하네 침착맨님이 그런게 있어요 지피 몰라가지고 자기 시간에 다 맞추려고 그래 지피가 뭡니까 지피가 나이가 있고 하니까 대시는 분들은 저 8시부터 10시까지 할텐데 대시는 분들은 오시면 그냥 같이 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광합적인거 같이 아니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닉네임도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닉네임도 삼국지로 또 저거 맞추라는 얘기도 안했어요 이각 이병건 닉네임이 애초에 맞춰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 이게 전 전에 했던 건데 제가 맞고 써야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또 단합성이 있어서 저희는 좋은거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맞춰더라구요 아 희재양은 죽었나요? 왜 아니죠? 죽었다 왜 안와 또 사람을 아 간지가 한 10분이지도 않은데 아 볼리베어 어디갔어? 볼리베어 어디갔어? 볼리베어 스케이로 들어오신다고 다시 초대드릴게요 아 운비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아 그럴까요? 예 제가 또 겉으로 보는거랑 장난이 아니야 아니랑 또 다르니까 진짜 그 제넌 선생님 그 맛좀 한번 보세요 어 그 맛을 보냈어요 아 좀 거의 그냥 나 진짜 선거스인줄 알았어 아 진짜? 그리고 와 제넌 선생님 진짜 잘한다 하다가 위에 딱 보니까 2차 뚫려있어 그런 팀이에요 이런 팀이 이 팀이 아 어 디코 초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백사랑님한테 아 희 희재앙이 없나 근데 어디서 얘기했지 저희 잔합대 그 서버에서 됐습니다 거기다가 하시면 될 듯 거기다가 쓸까요? 네네네 거기다가 쓰시는게 아 귓속말하면 되겠다 귓속말 그죠? 아닌가? 저 뭐하면 돼요? 정글 그냥 하면 됩니까? 정글 탐켄치 하실 수 있으세요? 정글 탐켄치요? 네 칼레비 탐켄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오 네 일단 탐켄치가 좀 좋아서 한번 맞춰보는 거에 네네 아 불가능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종수는 소화 못해요 그거 그런 거 무슨 말이야 아니 우둔에서 그런 거 못해 아 우리 부탁할 것만 하자고요 할 수 없잖아 아니 너 지켜주는 거야 정수야 그래? 어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럼 룬 특성만 좀 어떻게 뭐 샘이나 이런 거나 좀 알려주면 어 다시 링크 좀 보내주시면 좋을 때 거기다 올려놨는데 그 링크 그 그 자나떼 디코 채팅창에다가 다시 올려놨습니다 음 종수가 좋아하는 이제 그 정글이 뭐 있죠? 저는 뭐 그 탱커형 정글로는 거의 다 하죠 종수님은 원래 정글로신가요? 뭐 뭐야 주로 자나떼에서 정글로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 아 아 백설양님 어 왜요 옛날에 뭐 동지였어요? 아이 뭐 동지가 된 적은 없죠 하지만 으깨들였죠 상대 팀으로서 예 아 으깨지기도 하고 원딜 나왔는데 원딜 먼저 잡아도 되나? 백설양님 뭐 잡아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카이사 되세요 카이사 오케이 카이사 제가 전 제가 잡는 게 아니군요 전 뭐요? 정글은 원래 먼저 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자르반 할게요 쌍배님 많이 하시는 어 자르반 좋아요 설령님 어 마스터이? 설령님 안들려 목소리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지금은요? 어어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뚜뚜 마스터의 정글인가? 마스터의... 저는 뭐 모르죠? 아니 정글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뭐드릴까요? 아 나 맞다 여기에 올 챔 아닌디 음 뭐 있습니까? 어 스페탈리아 판테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르블랑 르블랑 루시안 아리 르블랑 르블랑 한번 주시죠 르블랑?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국회라서 그 수업 안 되는 거 깜빡했다 음 어 갱플랭크다 제가 오늘 이거 수업 받아왔습니다 오 갱플랭크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강소연님 잘하던데 한 남자가 생각나네요 저도 이거 실험적인 거라 저도 근데 르블랑은 개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쌍배님급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잘해도 되나요? 아 그냥 잘합니다 쌍배님 잘하시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아 저는 잘할 때 우승 정글러니까 예예 우승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저 레벨을 맞춰주시면 딱 쌍배님 정도로 기와더 네 알겠습니다 쌍배님 정도로만 네 너 분명히 이렇게 호언정담한 거 이거 업보 돌아올 거야 너 한판 했는데 결과 30분 들어간다 너 아 그쵸 그쵸 30분 예약권이야 너 방금 몇 퍼센트 망했네요 30% 그럼 오다를 제가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쌍배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아 쌍배님 안 하니까 그러네 싱크 맞춰주셔야 돼요 싱크? 너넨 너넨 전상빈님의 그거야 그냥 복제 전상빈님 아 샤코 궁 같은 거야 도플갱어 샤코 궁 아예 절대 원본 샤코를 넘어서려고 하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 이상행동 음 그러면은 와드체크 이런 거 하시잖아요 쌍배님 되게 잘하셔 네 쌍배님은 블루도 드세요 어 블루를 준다고요? 먹는다고요? 두번째 때 이제 저 미드한테 줍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님은 바닷게 쳐주면은 좋아해 주시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아 아 항상 아 아 제가 그건 아직 코딩이 안 돼 알겠습니다 그 닭게를 계속 때려주면 되게 감동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아 이 친구 참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알겠습니다 상대 정글 마스터 미드가 제이스인가? 네 미드 제이스에요 아이고 일단 미드가 좀 보통인이에요 제이스면은 경곤오빠 예예 쟤네가 라인전 더 세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잘 끌거나 들교환만 잘하면 저희가 2대2 이기는 조합이에요 어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쟤네가 좀 더 세요 예 그러면은 저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비비 비로 비로 가면 됩니다 아 비로? 오케이 그럼 바텀 주도권은 우리 쪽에 있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미드 주도권이 없어요 네 미드 주도권 없고 바텀 없고 탑은요? 아 저도 주도권 반반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예 좋습니다 주도 주도 더블제타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제가 죄송한데요 네 B가 뭐죠? 하하하하 C는 아는데 나랑 그 A는 우리가 완전 유리하니까 막 해도 되고 B는 상황 봐가면서 하고 C는 완전 사리는 거 아 알겠습니다 들어갈때 말하고 들어가고 어 네 사람들아 니들 어 스킬리콜 말해주고 서로 전멸 적어놓고 네 어 미드 미드 한번 삭 들어갈게요 오케이 저 W가 빠져있었거든요 네네 네네 오케이 아니면 상대 여기 가셔도 될 듯 요거 알겠습니다 우리 미드 괜찮으니까 네 선레드 같아요 선레드 선레드 아 저런 선레드 선레드다 좋습니다 네 있는데요 뭐 오케이 가짜뉴스 오케이 이랩 저희가 먼저 찍으니까 암호기 안하네 아 잠시만 어디가세요 여기 아니 아니 유리산드라 하셨어요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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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비까비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네 그 쌍배님은 카정을 안가세요 아 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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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까비 다행인게 리본드다 킬이 아니야 그래서 다행이네요 근데 어디 블루 먹 안 먹는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거지 블루 먹었어요 아 근데 블루 먹었는데 상대 두꺼이에도 없었고 사라졌다 나왔어요 마드가 있었나봐요 한 번 끌어볼까요 어 각 나오면 해도 돼요 네 리산드라 노플이요 네 자 쿨은 도니까 지금 이제 우리 라인 당겨지니까 네 왜 쩔는데 우리 CS만 받아 먹죠 네 뒤에 있을게요 오케이 오우 이구가 고지금이 아주 활발하시네 네 좀 활발하게 합니다 어 좋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앞두고 앞으로 갔어야죠 제가 지원을 갈까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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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와주셔야 돼요 네 가고 있습니다 리산드라도 가고 있고요 뒤로 뺄게요 응 뺄게요 네 판정이 좀 이상한데 잘 붙는데 제이스 내려가요 여기 제이스 내려갑니다 저도 한 번 내려가 볼게요 어이 뭐야 안 내려가네 아 아 숨어있다가 두려워 네 리산드로부터 바라보기만 하면서요 다 맞고 좋아요 아 아 까비까비 와드 와드 가능합니까 와드 가능해요 사네보기 기차기 기차기 어 나이스 안 따라오는건데 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제이스 제이스 Q 빠짐 학원산 터젓 터트례듯이 니스탄텔 근데 플래시 빠져네요 네 마스터의 로 플래시가 있었네 까비 마이 올리로 갔어요 여기 마이 들어옴 네 이거 정글님 우리 바텀 바로 뛰면 하는 대가리 박살렘 대가리 박살렘 바로 뛰믹니다 직선으로 가요 오빠 이거 어 그래 아껴놔요 내가 정글을 안 가는 거 참 다행인 거 같아요 저 정글 갔으면 랜털 깨졌을 거 같아요 아 오케이 랜턴이 좋으시네 아니 저는 어차피 우리 팀 아니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설렁걸로 아 정글 오네요 저 민현한테 걸고 날아갈까요? 랜턴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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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까? 고난이는데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오 피했어 진리안 진리안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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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걸렸어 랜턴이 2%예요 네 이거 정글님 같이 라인 밀어주세요 오케이 여기 와드 바꾸고 밀게요 네 이 녀석들 감이 이제 만화 없어요 어 나이스 솔킬 더 끌어도 돼요 지금 네 오케이 못 끌었어 끌어도 되는데 못 끌었어 마이어스 마이어스 못 빼orth3 제가 마이어스 네 리산드라 안보여요 자 미드 복귀 활동 마이 일로 올라갑니다 마이 여기 있네요 Lizand를 조심하시길 오오오 오오오오 까비 까비 저거 따라가봐요 침착해 침착해 빨리 갔다가 나오면 없어요? 오빠 랜턴 오빠 랜턴 너무 짧네 이거 이즈 봐요 이즈? 이즈 보세요 이즈 먼저 맞춘다는 생각으로 오 나이스 갱플랭크 아 나이스 쓰레쉬 까비 내가 먹으면 안됐나? 안 돼 놓칠까봐 저 미드 근처에 있거든요? 육산들은 빠집니다 육맵이에요 그럼 살짝 가릴게요 나 차드 한번 가볼게요 누나 전멸은 있어 쟤 전멸 있어? 응 이거 우리 항상 할거에요 누나 울릴 수 있나? 뭐지? 나이스 저 아래쪽입니다 아 내가 먹었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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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화 잡아다가 욕먹죠? 땡큐 땡큐 욕 삼키시는거 아니죠? 괜찮죠? 잘했대요 이거 엄청 잘했다 진짜 채팅창이 난리나서 아 또 쓰레쉬올라와봐요 우리 가자 쓰레쉬올라와봐요 쓰레쉬올라와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해 쌍배님이 이거 잘 되시더라고 오브젝트 상탈 10초입니다 네 이거 자르면 발개까지 먹는거 쓰레쉬가 같이 봐주고 그 다음에 집 오세요 네 좋아요 여기다 와드 하나 봐가지고 아 잘라려 들어갔죠? 데미지 네 아 고맙습니다 쳐주셔가지고 어 저 때려야겠다 저거 아 이거있다 지우고 오케이 피가 지워주는거 굿 오빠 그냥 지우고 지우고 어떻게 해? 지 지 정비 정비 미드 근처에 있습니다 오케이 확인 어 바텀 올라온다 저 저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딱 보고있어요 딱 보고있어요 딱 보고있어요 블루가 10초 닿으니까 라인 한번 밀고 드시면 됩니다 네 이거 라인 먹고 바로 갈게요 그리고 상 상대방 전멸 10분 30초 바텀 아 좋아 와 그런거 좋아 나이스 어 발전했어 그렇게 하래 할아버지 내려오고 네 할아버지 내려오고 어 풀렸다 괜찮아요 오케이 저 저 지우고 어 왔다 왜 저거 다시 돌아가졌지 미드 미안해요 이거 조심히 이거 로댕타임이 둘러다 갈게요 바텀에다 텔용 그거 하나 박았어요 예 예 이럴때 앞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거죠 제이스 살짝 내려오고 리산드라 로빙타이밍 조심 네 리산드라 안보이니까 빠질게요 네 왕 제가 먹을게요 네 이 지금 싸움 걸어도 돼요 네 네 리산드라가 텔 이제 곧 올려서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저 20초 걔네 합류가 너무 좋아 일단 계속 미아여서 일단 나도 받고 가봅 저도 박성철 가봅 이거 이즈 노플이야 이거 질련 6맵이다 공격 나 가요 나 가요 또 가요 걸면 좋은 지금 네 저도 백업가고 있습니다 섹스궁을 조여주 겸소동 나 이즈본다 마이탑 마이탑 안 되네? 근데 다이브 보는데? 저 미드 백업 갈게요 탑 백업 바로 가주세요 탑 백업 바로? 오케이 오케이 탑에 정글 보여주나? 보여주나? 이거 안 죽겠는데? 저거는 죽음 저거는 죽음 잡았다 잡았다 아 깜짝이야 안 데려가나 아깝다 이럴수가 불통 잘 깨대 아 깜짝이야 어 까비 아 아깝다 오빠 빼야 돼요 잡나? 조금씩 조직 조직 스킬이 너무 안 맞어 내꺼 이거 마이탑 마이탑 제이스 죽었어요 마이 노플 얘 죽음 잡을 수 일거 같은데? 아 매에에에 와아우 아 너무 잘했나? 아 그거 너무 잘해 아 죄송합니다 쌍맨님도 잘할 때가 있으니까 워낙 잘하시니까 또 쌍맨님 잘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아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나도 말 많이 할게 줄리안 아래 내려가고 아 미야에요 바텀 미야 바텀 미야 제가 좀 잘큰거 같습니다 어 저 좀 잘큰어요 미드 정글 잘큰거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아 생물방 가시네요 정글로 지금 네 조심해요 조금 어 아 열받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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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탑쪽입니다 바텀 조금 잘해주시고 바텀에 마스타이 오케이 그럼 저 전령 찾을게요 네 와도 없고 미드 미야 네 미드 미야 쟤네 타워앞에서 깝칠 때 네 끌어도 돼요 네 비전 빠졌죠 지금 오 들어가요 싸울까요 어 네 들어오세요 와 전령 탑에 풀게요 어 어 어 어 나이스 아 아 아 아 마이 마이 바텀 마이 바텀 마이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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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마이까지 왔네 마이 왔어 뒤에 제가 용병이로서 한 마디 드리자면 이 팬들이 내려가요 아 말 안하고 들어왔네? 오케이 오케이 대각선은 좀 법칙이 있는데 궁을 눌렀다고 생각해요 예예 탑 밀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쌍배님도 가끔씩 얘기는 해요 쌍배님 이런거 잘 짚어주시죠 짚어주시긴 해요 제이스 제이스 빠질게요 니산데라 안보입니다 저 이거 디텔 가능인데 바텀에 어떻게 한번 할까요? 진리형 궁 없을거야 아 뭐야 와드 끊어졌다 와드 끊어졌다 아 이거 아다리가 안맞았네 아 아다리 전문용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다리 아시는거 그럼 여기다 다시 네 갑니다 가능 가능 끌면 아 리산데라 리산데라 조심 아래 아래 이거 아래 싸우면 안 돼 어 알았어 알았어 스텔이라서 엄마 돈이 킬해요 이제 C C C C 아무것도 안하기 A B C 딱 정해서 하는거 저 집 갔다가 그럼 바텀으로 한번 갈게요 제가 가면 한번 따 보죠 저도 바텀 가봅니다 쟤네 스펠은 바로 돌아갈거야 바텀 두명 스펠 다 있다고 생각하자 궁 돌아가니까 일단 저 내려갈게요 제이스 안보이고 레드 들렀다가 쟤 한 20초 되지 않나 비전이동 그렇게 안길걸? 어 레드 없다 저 바텀 근처 왔어요 저 바텀 근처 왔어요 아 안되네 이건들 안보여요 어 이거 와주세요 와주세요 저기요기요기요기요 미세정글 안보여 나 텔 있어 저도 감 이펜 아래 텔 탔거같이 어 텔 탔다 이거 텔 타는거 먼저 텔 타는거 먼저 텔 타는거 아 이거 스킬이 안됐다 어 이건 조금 아까웠던게 스펠 이라는 버텀에서 하면 안돼 이럴경우에는 바텀에서 하면 안됨 왜냐면은 바텀에 아무리 이득봐도 지금 M의 탑이 터져가지고 탑에서 하는게 맞아요 바텀은 이거 좀 타리면서 하는게 맞아 네 스테링이 좀 크다 근데 좀 아쉬웠어 다 잘했었으면 할게 저게 뭐야 터져가지고 CS만 모을게요 응 그게 나을거 같아 마이만 보면 되니까 한텁때 마이만 아 이거 밀면 안되나? 아뇨 아뇨 밀어내요 아뇨 아뇨 밀어내요 이제 그 돌아다니시면서 티아 먹어주시면 돼요 네 어제 말했던 그 타임 아깝다 우리 잘라먹자 이거 잘라먹어야 될거같은 약간 이런거 뭐 오나? 쟤 궁이 없기나 근데 빠를때 풀 뺀걸레잇 오케이 굿 바텀은 아예 안보임 두명 저 한명도 안보임 시켜줘야겠네 어 진리안 또 누가 누가 저 올라갈게요 와리가리하네 민산바뻔 봐드릴게요 마스터의 아랫쪽 동선이에요 이거 차도 한번 가죠 바로 친구 스펠 없음 얘 스펠 없음 근데 뺀다 나도 바로 가면 돼 바로 가면 돼 지금 풀있나요? 없어 풀 없어요 아까 다 빠졌어요 후우 나이스 나이스 마스터의 바텀 동선이어서 바로 밀면 돼 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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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미리 갈게요 이거 미우고 1차만 줘도 돼 2차에서 막죠 이거 막을 수 있나 누나? 어 어 막을 수는 있어 끝났네 어 오 마이 미친 개잘큼 마이가 너무 세밀하다 킬을 잘 먹으러 킬을 잘 먹으러 약간 조합이 마이를 못 막을거 마이를 못 끊는 조합이야 우리가 그러게요 아쉽네 그니까 아니 병거리가 끊어줄거에요 그램으로 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부단 훔쳐 이 정도는 해야지 대회인데 지기만 해야지 여기 있어요 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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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0초 어 여기 철타인데 저도 가긴 해요 어 이즈 비정 빠졌다 이즈 비정 빠졌음 아니 마이 때문에 안되나 안되나 대우간가 미안합니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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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찍만 마이를 잡는다면 나이스 나 합류중 원래 갱프로 합류중 원래 갱프로 합류중 왜 안 뚫려? 어머 저한테 갱플랐다 갱플랐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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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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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리 되면 면허 빼라 이거 피워야돼 라이팅 해줘야돼 피워야돼 저이스 엄청 세네 이즈리얼 전멸 썼대 23 나이스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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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뭐야 상대 죽었다가 용으로 올 것 같아요 용쪽 시야 잡을게요 제이스 23분 30초 이즈리얼 도대체 상대도 이용 못 갈걸요? 정글로? 터진다 터져 칸 리산드로 해서 제가 마크 할께요 요 한번 타이밍 잡는것도 괜찮음 위험했다 CS가 너무 많다 1번? 1번 썼어요 자루바나 저 가고있습니다 저 블루 안먹어도 되겠다 자 일단 여기 여기에 리산드랑 어 딜리언 들어온다 우리 미드 밀고 나가야되요 이거 미드 밀죠 치아가 너무 없어서 미드 밀면서 나가야되요 마이부터 봐요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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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스토리 저기는 아래 뜸 밀려 안다 마이 스토리 바이바이 천천히 천천히 아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살려줘 오케이 자울라 자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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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조커 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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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타 60초 강타 60초 한 명은 미드 밀고 내가 밀어? 어 이거 그냥 그냥 강타 없어요 강타 없어요 지금 아니면 바로 못 먹어요 오케이 와 이 팀 피지컬이 어마어마한데 순단집중력이 여기 여기 제이스 와 안 될 것 같은데 다 죽었는데요 어 뭐야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 바론 스킬 타고 왔어요 제가 스킬 다 삐났어요 좋아 좋아 이런 것도 필요해 이런 것도 필요해 아 내가 괜히 내가 괜히 제이스 봤다 아 아쉬운데 근데 그거 괜찮은?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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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나쁘잖아요 왜냐면 우리 시야만 따고 시야만 따고 하죠 시야만 따고 네 내가 어제 말한 오브젝스 오더는 내가 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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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브젝트 오더 이 팀도 약간 그게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나도 쳤어야 됐다 나도 쳤으면 먹었을텐데 아니야 아니야 저 뭐 디테일 와가지고 먹었어서 다 사망하겨 까비까비 근데 바텀 나갔다 야 근데 이거 앞라인만 이렇게 푸시촌 조금씩 가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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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주냈 2집인데 요기 요기 마스터이 아 근데 마스터이 너무 얇은데 근데 얘 몸이 약해서 근데 얘 몸이 약해서 시시기 때 한 번만 딱 걸린대 이거 뭐 있다 뭐 있다 아 좋다 아 이런거 잘라주자 바로바로 리산드라 믿으니까 믿을 필요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없어 불전 없어 얘 또 따라가 또 따라가 마이 아래 마이 아래 나 못가겠어 그냥 또 따라가 마이 우리 레디에 있어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여기 마이 여기 마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이스 제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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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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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드 어떻게 목숨과 바꿀까요 그리고 죽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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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러지마 그러지마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마이가 좀 하네 마이가 좀 하네 마이가 좀 하네 이거 상대가 우리가 여태 팀 맹했던 수준보다 제일 높은 거 같아요 만나봤는데 어 지금 제일 좋은데 제이스가 다이아야 제이스가 다이아야 다이아야 그래서 세렉해 어 마이다 마이 마이 우리 레드 체크 좀 레드 뺏겼어요 아까 뺏겼어요 아 뺏겼어요 네 아까 이 시절 갔습니다 네 올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자렝이에요 자렝 나이스 리사는 이쪽에 있었는데 네 계속 우리 렌즈 오빠 오빠 저 렌즈로 다 사세요 렌즈 다 사세요 시야 먹으면서 해야돼 시야 먹으면서 해야돼 여기 여기 와서 먹어야 돼 침새면이 여기 네 이거 우리 같이 믿음 일고 먹으러 가면 믿음 믿음 일자구요 제가 여기 와닿게 나이스 야 너무 싸만한다는 거야 아니야 둘이 같이 딴 거야 직감 직감 롤블를 못한다면서 되게 잘하네 안 싸울 거죠 충명 박스를 알게 나도 못 자르나? revisited 멋질들 끝 cuales 어 어떡하지? 하지만 끝나진 않을 듯? 상대가 빠진듯? 어 빠졌어 빠졌어 아 잠깐만 최선을 다 해볼게 일단 나도 간다 막을땐 막을땐 위에부터 야 이게 안되나? 10초 됐어 막긴 막았어 10초 다 10초 막았다 막았다 아니야 이거 못막을거같아 끝났어 아 아쉬웠네 갱플 나오면 모른다 어 뭐야 저거 죽어진다고?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라인 정리부터 나 하러간다 아아아아 아 아 아아아 아아아 뭐여? 멈춰 어 안돼 안돼 너무 아파 아아 까히 하하 아 제가 터뜨렸어요 제가 다행이야 근데 쌍배님이 보면서 흐뭇하실 것 같아서 쌍배님이 왜 흐뭇하죠? 어저께 다 이겼거든 잘하셨는데 쟀네 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아쉽네 제가 이 판 보면서 용병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누구 탓을 하는 건 아니죠 한 번 해보세요 빈정상악이 없어요? 아 빈정 안 상할 말을 하셔야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어차피 빈정상악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바텀이 많이 끊겼어요 아 근데 끊긴 이유는 끊긴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스킬을 너무 못 맞췄어요 그냥 스킬을 맞았으면 됐어요 아 뭐라고요? 아니 근데 뭐라고 해야되지? 그냥 상대가 잘했어요 상대가 잘했어요 약간 오버큐였어 저기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노틸, 노틸, 레오나 말고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쓰레쉬는 아닌가봐요 탕켄치 한 번 해볼까요? 탕켄치 한 번 해볼까요? 심성미님 네 혹시 탈익 가능하십니까? 탈익? 탈익도 잘하세요 탈익도 됩니다 탈익 한 번 해보시죠 네 근데 머리가 근데 탕켄치도 한 번 맞춰보고 싶은데 바텀 안 맞춰봐가지고 오케이 그럼 어 바텀 세나 탕켄치 이거 한 번만 예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어저께 교육받은 거 너무 그 고등교육이야 그 팀장이 누구죠 이거 지금? 쟤는 아니 큐돌리는 기계님이요 어 돌릴게요 돌릴게요 큐가 안 돌아가네 기계오류 왜요? 그대로 하지도 않아 하하하하 말하고 들어가 말하고 안 들어가 브라움 잘하잖아요 브라움 아 브라움도 못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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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세요 쓰레쉬보다 한 10배는 더 잘해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브라움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 좀 더 10배면 브라움을 잘하는 게 쓰레쉬랑 쓰레쉬는 진짜 개못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 쓰레쉬도 어떻게 10배를 잘해 말이 안 되잖아 이제 10배 더 잘하신다 아 일단 뭐였더라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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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지 참기지 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밴은 우리 유미랑 이즈 안하면 이즈 밴하고 바로 일어나 제가 이즈 밴할게요 네 아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쌍배님 있을 땐 다 이겼다고 하니까 약간 또 이제 또 흥력이 생기네요 아이참 야 이렇게 또 되니까 음 아이참 음 해야겠네 음 아 근데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이참 짱내단 보건 같았어요 자 두꺼비 하면 되죠 아 네 네 두꺼비 왕이든 복군이든 마음대로 불러라 그 뭐지? 스킬은 다 이해하셨어요? 삼킨치요? 네 혓바닥을 낼름합니다 그럼 느려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뚜벅뚜벅 퍽퍽퍽 그러면 먹을 수도 있고 기절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군에 물릴 것 같으면 낼름 그렇죠 그리고 낼름 먹어서 내가 포커싱 당한다? 2를 쓴다 정글은 뭘 하면 됩니까? 정글 뭐 할 줄 아세요? 샤코 거의 다 됩니다 울라프, 그라가스, 세주아니, 자르반, 자크, 암흐무, 마이도 되고 다 됩니다 사일러스도 되고요 원하는 거 샤코? 샤코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아 예 그럼 세주아니 아 세주아니, 샤코 약간 좀 상대님이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병건 오빠 탈진 드셔야 돼요 탕켄치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네 탈킨치는 거의 탈진 거의 반고정인가요? 탈킨치는 거의 탈진 거의 반고정인가요? 네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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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죠 나 옛날에 고통 많이 당했는데 스웨인 서포터 당기기 어 저쪽 너무 창피한데? 언니 이거 탑에서 AP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응 내가 AP 할게 이거 어 어 이러면 조합 괜찮아 언니 언니 부르는데요 언니 언니야 그거 카톡 확인해달라는데 컴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서포터니까 어? 누구 카톡? 아 쌍맨님인가? 야야야요? 저거 뭐지? 희지언니 소풍이랑 카톡 아 그럼 제가 못 봐요 제가 볼 방법이 없어요 저쪽 룸들이 누구지? B1D라니까요 아.. 어 아자르 아니에요? 아자르? 수혜이나 아지르 아닐까요? 수혜이나 아지르 그런거 같은데? 와 미드 바이 하시네요? 아 네 저 미드 바이도 합니다 오오 미드 레넥 같다 일단 스펠은 스펠은 들어가는 콜 고치고 할게요 하하하 야아 이게 확실히 그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할 때랑 조금은 다르네요 하하하하 예예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밖에서는 고요해 보이죠? 안으로 들어가면 폭풍이에요 아 아내가 그러면 조용한건데? 아니 근데 그 겉에가 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누누 그러면은 뭐야 이거? 레넥토이랑 아닌데? 레넥토이가 탑이고 그 텔이 있으니까 네 미드가 모델 카이전가 미드 모델 스웨이나 아지르네 미드 레넥일수도 있는 텔 들어가지고 모르겠다 스웨이나 아지르네 인베 한번 안갑니까 이팀은? 아 좀 안좋아하시더라구요 인베를 아 인베를 안좋아하시네 칩소를 안해봤어요 가볼까요? 저는 맨날 가거든요 네 근데 1렙은 우리가 센가 1렙 우리 센가? 세네? 조금 상대도 센거 같아요 근데 자 갑니다 아 이거 저격이네 상대 그럼 가지마요? 근데 센가도 응원하는데 저번에 오니까 채팅친다고요? 아 화이팅 응원합니다 나 전체 못받는데 전체 전체 꺼놓으세요 그래요? 저 안봤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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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비 움비 어디가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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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비야 네 블루스 안돼요 아 안돼요? 네 안돼요 안돼요 움비 또 멈췄나봐 블루스쿨 떴나봐 게임 게임 움비 블랙스 블루스쿨 블루스쿨이냐 하하하하 내가 최대한 쳐볼게요 블루스쿨 떴나봐 왜 왜 자꾸 스크린이 티어 따라가 왜 자꾸 파래질라 그래 아 하하하하 아 안된다고 아 미리가 아직은요? 나 은근히 사거리가 있네 이게 어 어 미션다 아 미친 이 이럴수가 오바다 오 오 죽나요? 죽나요? 마우스 오 오케이 마우스 울 João 각도가 오바다 치사하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지 뭐 어 어 근데 원딜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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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기가 아닐까요 어 아 원딜이다 다시하게 되나? 그럼 제재받잖아요 운빈님 지켜줘야죠 아니요 이거 템사고 안돼요 템사도 안돼요? 제재받아야겠네 블루스크린 어쩔 수 없지 뭐 제재는 인정이지 재밌겠다 쟤네 신났네 뽀뽀 한번 하고 아쉽네 다시하게 하자는데요 템사고 안된다는데 템사도 안되는거 같은데 템사도 안되는거 같은데 안되네 으 제발 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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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게 된다는게 운빈님이 온다는게 아니고 아 이거 다시 다시 하게 됐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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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재받는거 아니에요? 어 근데 뭐지? 아까 쌍배님 오셨어요? 아니요 안왔어요 아니요 안왔어요 소풍이가 저기 뭐지? 쌍배님 롤 들어오셨다가 그 뭐야 침장배님이 시라고 하셔서 나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에이? 그쵸 거의 그런적 없죠 이세카이의 쌍배가 들어왔나? 아 이 시간에 연습이나 한판 더 합시다 10시에 이제 또 가야되니까 또 그쵸? 한판 하죠 뭐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 이미 한판밖에 시간이 안남아서 음 한판 하시는게 한판 하는게 나을 듯? 네 지금 뭐 어차피 시간 안 남아서 어차피 한판 할 바에는 좀 빠르게 그럼 이게 종수끼고 스크림은 안돼요? 네? 근데 지금 10시에 가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10시 아니에요 11시까지 가는거라서 그냥 여유있게 말씀드릴게요 교 교 교 교 아 저를 끼고 지면 또 예 교 교 근데 지금 백사님 언제 오시나? 지금 이야기중인거 같은데요? 아 뭐 저도 뭐 어차피 난 괜찮으니까 정수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예 편하게 하십쇼 정수야 아까 봤거든? 하는거? 잘하는데 응 뭐 백퍼센트 다 해야될거 같애 뭐 힘조절 할건 아닌거 같애 그러면 나 입 열어요 입 열어요 그럼 아니 입가 입 열지 말고 손을 열어 손을 손 열어요? 입은 열지 마 입 열지 마? 입은 열지 마 난 입이 본체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입으로 해야되는데 아 입으로 해야되는데 아 입으로 해야되는데 아니 아까 이게 탑에서 전력먹을때 바텀 좀 사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아 그건 해도 돼 그건 해도 되지 아 그런거 해도 돼? 그런거 해도 돼? 그런거 해도 돼? 하하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바텀은 팀각선 좀 조심해야되네요 만약 롱링 탑 가면은 상대비되는 바텀 100%라서 아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팀각선 좋은 기적입니다 종순님 네 약간 이제 그 라인을 드시는 분들은 약간 라인전 하시느라고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정글이 좀 편하더라구요 맵보기가 음 네 낭배님이 또 근데 그런거 코딩 잘 돼가지고 잘 보시더라구요 지난번에 하는거 보니까 이번에 우리 팀에 맞춘 새로운 코딩을 아직 업데이트 안하셨다는 서문이 아 아직 네 패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맞아 맞아 행운 패치가 또 괜찮아서 지금 어떻게 되는건가 혹시 지금 어떻게 되는건가 혹시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세번째 꺼져가지고 그 손님이 컴퓨터를 바꿔야되는거 아닐까요? 아 그니까 왜 갑자기 왜이러지 휴대폰에 한번 설치해보세요 휴대폰을 휴대폰을 아니 롤을 아 롤 영걸전은 되거든 아 아니 아니 그니까 저희가 아까 은걸전 뭐지 아 그니까 심창민님은 그 말씀하신적이 없으시다는거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들어왔는데 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데 종수 끼고 스크림해도 되는줄 알고 아 그러면은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주시지 아 저쪽 팀이 계속 기다렸대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그 어디죠? 상대팀? 순당무님 팀 아 가서 제가 사과를 하고 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뭐 못하나? 네? 아니 나는 종수 끼고 해도 되는줄 알았지 나 이 스크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꼭 정식 그 멤버를 해가지고 하는줄 몰랐지 아 같은 실버이기 때문에 종수님이랑 쌍배님이랑 음 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같은 실버요? 이거 근데 은근 실버 같다고 하면 서로 두분나 빠져던데 아니야 아니야 실버도 아니 그게 아니라 만족한게 아닌가 하하하하 너 그거 심혐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 아니 이거 실버 중에서도 꿈이 있다고 생각하셔 나름 아니에요 미안하네 소연아 죄송해요 아 뭐 착각하시나본데요 저는 실버가 아닙니다 어? 왜 그래? 팀 차고매님 실력적으로 실버가 아닙니다 어 쌍수리 왔네 저승에서 왔는데 에 뭐야 뭐야 귀신이다 그러면 쌍배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물러 갈게요 이케 팀원들이 이렇게 합이 또 맞아야되니까 아 왜 бес했네 예예 종수씨 고마워요 네 고생하십쇼 종수씨가 제일 고농스럽겠네 아 그니까 나 불러다놓고 아 나도 뭐 가라그래도 안가라그러고 예예 일단 재밌게 하십쇼 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하십쇼 쌍배님이 아니 지금 치장배님이 아니 지금 치장배님이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저를 구원해주기 위해 오신가요? 아니 아니 곤란한 상황이라서 카톡방에 좀 곤란하신거 같아가지고 오늘 쉬시는게 맞지 않나 했는데 이게 엇갈린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게 스크림이 정식으로 하는건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다섯명 되면 되고 그냥 저쪽 다섯명 되면 되고 그래서 한판 꽝 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가봐요 5대5 정식으로 안하면 이게 매너가 아닌가봐요 쌍배님 지금 다 하실나? 일 해결하실나? 아 예 다 됐습니다 쌍배님 말씀 해보세요 아니 백설이 자꾸 스크립 다 잡아놓고 쌍배님 쉬셔도 됩니다 편하게 쉬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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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아니 저희 넷시에 봐봐요 저기 오늘 아니 들어보세요 저희 넷시에 오늘 그냥 오늘 되는 사람들끼리만 연습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리 저기 뭐야 병건 오빠가 나 8시부터 10시까지 된다 바텀 듀얼 연습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저는 병건 오빠랑 연습이라도 하려고 8시에 온거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저기 뭐야 순닭무침이라고 스크림을 할래? 스크림을 할래? 스크림을 할래? 쌍배님 지금 담아두신거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 설명은 해야죠 저도 지금 완전 싹창났어요 저도 근데 얘기 안해줬냐고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선생님들 자 어떻게 된거냐면은 오늘 원래 연습이 없었어요 그쵸? 왜냐면 제가 이제 일정이 있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약속을 잡으셨고 근데 제가 약속이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시간이 있어서 아 제가 연습을 계속 못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그쵸? 그래가지고 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아 오실 수 있으면 같이 해요 했는데 이게 마침 저는 그 쌍배님이 휴방인지 모르고 이게 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럼 쌍배님 없이 이제 가자 했는데 이게 스크림을 거는 것까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대5 정식 멤버인지 모르고 쌍배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냥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제가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아 저랍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제가 좀 혼선을 드렸고 아까도 좀 장난식으로 막 아 안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고 그 제가 또 저쪽 방에는 따로 가서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면 뭐 칭찬배님이 사과 드리러 가셨으면 제가 사과를 해야겠죠 다시 집중을 해보죠 응 이야 그리고 쌍배님 오셨으니까 그냥 하죠 네 네 코딩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게 이게 저랑 소풍이랑만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확답이 오면 알려주겠다 했는데 근데 이분들도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시고 계속 기다리셨나 가요 기다리신 게 좀 크네요 그쵸 확답을 드린다면요 음 초사님 들어주시고 이거 버송 버송키고 해야되는데 또 방풀 소리 듣는데 어 방 아 에이 그거는 완전 잘하면은 그런 소리가 좀 나오긴 한데 상대님 눈 돌아가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지선만 딱 보시면 도움이 안 되겠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방을 파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또 제가 여쭤봐야 되거든요 예예 예 예 각 팀마다 한 명씩밖에 접선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일어났네요 아 어쩔 수 없이 아무튼 다시 한번 이게 또 스크림을 다시 한번 잡아보죠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부담감 가지지 말죠 이제 앞으로 아니 진짜 아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연습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연습도 있고 또 어차피 못한 사람이 욕먹기 때문에 그 개인 연습을 하시면은 네 됩니다 이거 뭐 상금 10억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천만원도 크긴 해요 백수랑님 그렇긴 한데 좀 즐겁게 합시다 좀 두 가지 즐겁게 하는 소리 네 뭐 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아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나도 재밌어 어? 그만합시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또 소연님이 또 선행을 베푸셨어요 여러분들 안 오실 때 저한테 이제 또 그 챔피언 선물 한 열 종류를 좀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죠 아 열 종류 아 이게 원래 그 모르게 하는 선행이었는데 제가 또 말하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야 왜 나는 안 줘? 저는 왜 안 줘? 드릴 거예요 드릴 겁니다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돼요 닦달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줄 서가지고 내일 받으실 분 뭐 모레 받으실 분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 선물이 하루에 열 개밖에 안 되네요 제가 하루에 한 분씩 열 개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거는 절하는 거 첫 번째로 가려하시네 네 절하는 거 이거 뭐 팀 이름값 하네 내 제넌 제넌 지원금이 돼버렸잖아 강세현 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하는 거 팀 이름은 제넌 지원금 아니었어? 아니 팀 이름이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였는데 그걸로 하죠 그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 제가 똥 싸면 저 진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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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되거든 졌을 때 아 제너 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하하하하 아니 미니까 패넌 다이언 씨인데 그렇게 하죠 제너 지원금 괜찮은 거 같아요 느낌 있어요 그리고 대안이 없어 이거 뭐 만약에 싫다 해서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하면 또 할 말도 없고 그쵸 태조 병건 어떻습니까? 하지마 상빈 씨 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 쌍배는 웃고 있다 쌍배는 웃고 있다 어때요 하하하 시드와이어 병건 6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초선 님 왜 안와 초대했는데 아니 저 어차피 방을 다시 펴야되요 이거 스트림 한다면은 예 흠 내가 그러면은 아 지금 순당무 님 팀 아 저쪽으로 어떻게 내가 가야되지 디스코드 방을 아 저기 팀으로 가야되나요 지금 아니 아니 자녀팀 팀 거기로 오라고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저쪽 그럼 저쪽으로 가죠 네네네 제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대신 갔다올까요 네 제가 대신 갔다올까요 그럼 사이좋게 둘이 갔다오는건 어떻습니까 아니 쌍배님은 쌍배님은 갈 이유가 없어 쌍배님은 배님 쌍배님 가지마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럼 대신 가세요 아니 근데 어디 방으로 가야돼 없어 안계세요 여기 지금 아 안계신데 그래가지고 아까 못갔어요 제가 음 아니면은 그 소풍님 번호 나 뭐 어떤 뭐 그 대장님도 순방문님 전화번호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이게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근데 잠깐만 제가 지금 유리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단독방에 안한다고 말해놨는데 다시 한다고 다시 말한다고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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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이러면 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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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방에 안해도 돼 네 안하는게 네 번호만 좀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가 아니 방송하고 계신데 계속 기다렸으면 화나시지 네 기다렸으면 좀 킹 받을만 하죠 당연히 소방이 방송 끄셨던데 어? 번호만 알려주세요 번호만 저한테 깨뜨보려 어 아니다 하고 계신가 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아 소방이 하고 계시네 어 아 근데 어디로 접수를 해야 될지 보겠네 아 근데 제가 7시부터 여기다가 말해놨는데 쓰읍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휴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백사람한테 눈치가 많이 네? 아 이게 또 그 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목이 이렇게 아퍼 별중이 잠깐만 제가 일곱시에 소풍이가 스크림하자는데 한 병 빼고도 괜찮으면 우리 할까요? 헉 네 그러면은 그냥 이미 기다리고 계신거 같은데 물어보죠 네 물어보시고 네 물어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혼선을 빚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심청무님이 총대를 메시는거죠? 예예 제가 총대를 메고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게 하나 있어요 너무 창이 날까봐 말을 못하겠어 어 한번 말해주세요 이미 그 단에 말을 원하시는거 아닌가요? 물어봐달라 이거 아닌가 아 그냥 쌍창내요 말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어제 말을 했어 소풍이 진짜요? 근데 왜 자꾸 저러는거지 아 근데 그러면 침착무님이 잘못했네요 근데 침착무님이 없어서 하는말인데 침착무님이 원래 스케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착무님 아이씨 아이씨 성맨님 박수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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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연락처라던지 뭐 좀 저기 저기 침착무님 네 제가 그러면은 아 이게 없었구나 저기 톡 톡 합쳐드릴게요 그러면 예예예예 한번 합쳐주세요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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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무거워졌네요 아 저 맞습니다 네 아 저 합체가 뭘 뛰어갔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역시? 합체가 뭔지 모르겠어 아 그냥 제가 추정민님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아 여깄네요 아 제가 저희 톡 드렸어요 확인 되셨나요? 예예예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무슨 정글하지 네 상대님 그때 하셨던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 좀 많이 너무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나 지금? 트럼들의 자르반에 삼켄치에 또 뭐하셨지? 고맙습니다 저 혹시 근데 우르곳은 별로입니까? 우르곳이요? 예 아 저는 근데 뭐 이번 스크림때 하시는건가요? 아니면은 아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별로 그냥 바로 삭제해도 됩니다 아 구제기긴해요 예 바로 삭제했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바로요? 아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써보는게 아냐아냐 다 달렸어요 다 지금 룬이랑 전부 다 삭제했어요 아 아 이거 너무 빨리 결정하신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다른 제가 정글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예 추천해 주십시오 네 뭐 하실 줄 아는 정글이 지금 어 일단 트럼들이시니까 트럼들 같은 챔프 좀 어울리시던 것 같더라구요 혹시 예 올라프나 킹데레드 가능하세요? 다 킹데레드는 절대 안됩니다 아 킹데레드는 진짜 3,8을 못 맞춥니다 똑같은거 3,8을 못 맞춥니다 예 아 올라프도 좀 못 맞출 가능성이 좀 크고 음 정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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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별로 없긴 하다 다 하셔가지고 렉사이 했네요 혹시? 상맨님 렉사이 됩니다 오 오 렉사이 좋은데 왜 렉사이를 안보여주신대 안보여주시지 여태까지 렉사이 한번 해보시죠 장맨님 렉사이 한번 해보십니다 아 근데 소풍언니님이랑 할때는 저 좀 제대로 된거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소풍언니님이랑 할때는 저는 실험핑하기 싫어요 어 아 어느거 하시려구요? 소풍님이랑 어때때는 저 태주안이나 트럼들 하려구요 예 근데 어차피 저쪽 자르반 그 보니까 자크 원툴이더라구요 상대팀 아 그냥 소풍이 3배나면 소풍이시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진지 할거 없어요 히히히히 치즈다 6대4로 하는겁니다 6대4로 음 그러면은 아 근데 그러면 순랑무님 밴이 좀 사는데 백장님이 세나를 요즘 연습하셔가지고 네 자 그럼 미드코르키 한번 보여줄까요? 네 네 이렇게 제발 실험핑 하지 말아줘 아 이거 소풍이랑 나랑 하는거라서 영원히 영원히 남는거라서 음 음 근데 자크는 그 제가 봤을때 이기실거 같아요 그냥 뭐 살려놔도 이긴 이길거 같은데 쌍맨님 자신감 가지십시오 예 장하십니다 아 너무 무섭습니다 소풍님한테 질까봐 하하 아니 한 번도 안 질까봐 아니 나 내가 내가 잘하고 이런걸 떠나서 질까봐 아 아 아 한 번도 장하테때 그 떠보지 않았나? 아 그 포지션이 달랐죠 아 그 때는 또 다른 라인 가셨구나 예 아 그러면은 뭐 음 한번 봐보죠 그러면은 일단 탑은 뭐 할거야 누나 팀에 맞추는거지 뭐 탑은 항상 일단 미리 맞춰보는게 낫지 않을까? 어 근데 나는 궁금한게 나는 그 뭐지 뭘 하게되든 그 오픽만 쥐어주면 알아서 할게 오픽만 쥐어줘 아 오픽 응 미드로 사실 오픽 주면은 좋은데 어 그러면은 이게 그 어차피 픽은 있잖아 응 어 상대가 탑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미드가 먼저 나올 때도 있는데 만약에 음 조합보고 결정하자 그거 오케이 오케이 그 만약에 내가 어 상대방 왠지 이런 픽을 꺼낼거 같은데 하면은 내가 선으로 가져올 수 있는거 가져올게 음 근데 네 보통은 궁금한게 내가 어떤 픽을 했을 때 우리팀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안나네 어떤 픽이 더 좋아 나는 런블 런블 런블? 제 안정감 있었어 런블 좋았어 어 그래 그럼 런블 런블은 있잖아 그거 좋아 상대 팀 눕는 픽을 막 엄청 죽이지는 못해도 나도 안 죽을 수 있었어 어 그니까 약간 누나 연결하고 오셨나요? 예 오십니까 어떻게 됐나요? 음 네 좀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죠 이제 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좀 어찌보면은 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연락처 없어서 다시 다시 나와봐야되나요? 쌍매님은 어떻게 알고 싶으세요 혹시? 쌍매님은 아 연습 끝났어요 하하하하 쌍매님은 아니 사실 저 밖에 있다가 택시 타고 왔거든요 아 그니까 이게 다 제가 또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쌍매님은 오늘 출근한 걸로 칠게요 그 체크해 놓을게요 그러면 출근한 걸로만 해주십쇼 출근처리만 할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제가 그 자꾸 연습을 막 일정을 막 갑자기 오해하게끔 막 오늘 뭐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걸로 네네 그러면은 또 저희가 카톡을 수시로 좀 확인을 하죠 그래야지 이제 좀 아 그래야 겄습니다 네 방폭을 자꾸 확인 안해서 그런 것이다 네 저희가 몇 시간씩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뭐 방송하다가 확인 못할 수도 있죠 네 어쩔 수가 없었다 네 아무튼 그 강소연님의 그 캐릭터 선물 10종은 이제 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그거 그 스왑용으로 드린 겁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겠구요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재밌게 또 게임 같이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봐요 예예 들어가세요 재밌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혹시 더 연습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더 연습은 저도 좀 약간 뭐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개인으로 가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쏠 쏠 쏠 쏠 지오 하실래 어 아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겠죠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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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은 이미 났지 더 큰일 날 뻔했네 암튼 시청자분들한테도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좀 너무 가볍게 가볍게 막 해가지고 예언에 나왔던 악마 카드가 저였던 것 같아요 순당무님 팀은 제가 또 따로 사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1시에 그게 있잖아요 또 그 뭐야 전장 으깨길이가 있으니까 그때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화를 좀 돌리러 전화를 좀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뭘 힘내 힘내긴 근데 2,000원은 감사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11시쯤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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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